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 했는데 아직 방심하기엔 이른 듯 합니다. 그럼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릴 안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훈련된 제자가 되기 위한 배움의 여정 2020년 봄학기 M스쿨 정기강좌 신청을 3월 1일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40여 개의 강의가 열리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2020년 사순덜 기간 드라마바이블 온라인 통독이 진행됩니다. 2020년 어린이축구선교팀 회원을 23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3,4,5로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고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모든 신청은 2,3층 로비부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에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